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 G90입니다. 안정성과 편의성에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총집하겠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시승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렬하고 과감한 외관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특히 다이아몬드형 전면 그릴이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이번 달 북미 출시를 앞두고 있는 2020년형 제네시스 G90.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정숙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컨셉이 스포츠 엘레강스인 만큼 럭셔리의 스포츠 감각까지 더했습니다. 차선 유지 장치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기능, 그리고 안전하차 장치 등 9가지의 첨단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선보인 2020년형 제네시스 G90 모델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한 2020년형 G90는 이번 달부터 미주 판매를 시작합니다. 엘레에서 SBS 김민우입니다.